네, 처음 오신 이조사님 뭔가 될 것 같은 자리를 잘 선택하셨네요 와, 어딜까요? 강가입니다 고기가 잘 나오는 그 자리를 잘 선택했네요 제가 여기를 딱 집어주진 않았지만 이 라인에서 선택하세요 했는데 이박을 하려고 지금 본부석도 차려놓고 혼자 지금 장난 아닙니다 거의 뭐 죽을 것 같아서 잠시 쉬다가 이제 슬슬 시작한다고 톡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왔습니다 군인위천강의 아름다운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뭐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붕어가 나오진 않죠?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 열심히 작업을 한 뒤에야 또 얻어지는 붕어가 있을 거리라고 있을 걸로 예상을 하면서 기대해요 어딜까요? 궁금하면 50원 아니라 궁금하면 10만원이에요 네, 7월 5일 응원드립니다